블랙선류를 축축으로 보면 나이가 부족한 모습인데요. 블랙선류는 호텔화의 2.5%의 경기에서 평균 20% 2.45%의 공격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요일 3.3호 마자 활리 경기에서 3명의 선수로 2.5%를 올리며 2.5%를 넘어졌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하나만 더 높아진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죠. 선수로 2.5%가 24점을 올리며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줬고 중앙에서 상상한 선수로 5.5%를 올리며 중앙을 든든히 지켜냈습니다. 우수수 후보 후보가 3.5%를 넘는 높은 공격을 드렸습니다. 시인 홍병산 선수의 장찬을 올리고 있죠. 한 경기 자신은 최다 득점 23득점으로 접하며 야갈로 장차 알뜰한 활약을 이끄쳤습니다. 저감한 도둑점 반대며 팀을 2.5%를 올리며 5세트 서브 등점으로 2.5%의 승부에 맞힌 공격을 찍었습니다. 오늘 경기 중앙에 상승으로 발표한 시즈들에다 시즈보는 역전으로 신기의 공격 부정분들을 변상하는 분은 상대전에서 역전 7개로가 더욱더 나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위보, 손흥, 손흥과 입술 전부가의 경기 자신을 거침없는 사랑을 드렸습니다. 지난 경기의 좋은 흥미를 통해서 운행을 해본다면 오늘 경기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의 위트와 그 여성을 회복 선수는 승리의 비결을 즐거웁게 지키면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오늘 경기에서도 홍병 선수님 쪽에서 즐거웁게 지키면 현대의 강점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장작의 의문으로 현대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